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농원입니다. 오늘이 8월 6일 새벽 4시 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불빛이 있어요. 지금 고추밭에서 헤드랜턴을 끼고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고추가 아주 불빛에 비춰서 이에쁩니다. 아냐, 이뻐. 괜찮아. 이러고 따도 돼. 와... 와, 불을 비치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욕먹는다. 고추가. 선선하니 좋긴 하네. 새벽에 한낮에 따는 것보다 방을 이렇게 새벽에 하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해가. 어제는 35도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해가 좀 기온이 낮 기온이 좀 낮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벌레가 많아질긴 하네. 그래도 밤에 보다... 이제 벌레가 많이 날아들으면은 여기다가 양배추망을 쓰으면은 좀... 어...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빨간 고추를 지금 따고 있습니다. 아이고 잠을 자는데 잠... 빨리 고추 따라가자고 잠을 깨워가지고 저도 덕분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지금 밭에 물 주고 저는 또 한쪽 옆에 가서 약 치고 아... 그러면서 지금 고추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어디? 여기 안 보여? 지금 꼼꼼해서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해서 고추를 새벽에 따고 해서... 와 이쁘다. 어디 봐봐. 고추 참 좋아요. 저는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헤드랜턴을 끼고 이렇게 고추 따는 우리 김여사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늘이... 아주 예뻐요. 달도 볼까요? 달... 자... 달 보습니다. 여섯시 반까지 따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라져. 네. 이렇게... 오십시오. 네. 예뻐요. 고추를 네. 네.